1. 제가 받을 묵시며 제가 마실 잔이신 주님 1. 당신께서 저의 제비를 주고 계십니다. 1. 당신께서 저의 제비를 주고 계십니다. 1. 당신께서 저의 제비를 주고 계십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느님과 모든 천사한 교회를 찬미하며 일반적이거나 특별한 지향을 가지고 제게 기도를 부탁한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과 지상교회와 모든 이의 선익과 또한 거룩한 교회의 번영을 위하여 로마 교회의 전례를 따라 미사 성제를 거행하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려 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평화와 기쁨, 생활의 개선, 참된 회개의 여력, 성령의 은총과 위로 그리고 착한 행실에 대한 항구함을 허락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예요. 당신의 첫 미사처럼, 당신의 마지막 미사처럼, 당신의 유일한 미사처럼 매일의 미사를 봉원하시오. 아멘